한국과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정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여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제자들 얘기하면서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기 우리 지금 냅는 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밖에 나가면요. 굉장히 복잡한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속지 마시라. 또 여기 우리 많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보면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라. 또 이제 많은 우리의 중의자들이 계십니다. 중의자분들이, 교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중의자분들이 속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중의자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중의자분들이 각기 자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잘못하면 속으면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쟁인으로 서라.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타나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답이 이겁니다. 랩놈들 걱정하지 말고 속지 말고 증거가 있으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해서 가보니깐요. 교인은 한 서랍 명인데 이야 정말 말 많대요. 서랍 명의 의견이 다 달라. 이러니까 이게 자질합니다만 하면 속지요. 내가 딱 1년 만에 증거를 보인 겁니다. 1년 만에요. 허감체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싹 그냥 역사에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증거를 보이나요. 그래서 요셉이 응답받으면 보디발도 따라와야 돼요. 우리 랩놈들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다윗이 응답받으니까 전 세계가 따라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많은 중식자들이 로마에서 신동자인 중식자들이 응답받으니까 로마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증거에 있으면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뭡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리고 돈 벌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필이 있는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성공해야 되는 거야. 바벨탑을 산 겁니다. 여기에 키가 뭡니까? 납니다. 여기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다 보면 말이든 생각이든 전부 주인이 납니다. 여기가 사단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이걸로 바뀌었어요. 전부 개인주의나 그리고 이걸로 바뀌었어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좋은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권 참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의 눈을 뜬 사람을 볼 때는 틀린 단어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나온 단어예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가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기도를 하게 되면 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에스도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 둘이 언어는 안에도 통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 안 받고 에스도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둘이서 모여가지고 다 그런 의논을 해도 안 됩니다. 사단의 완전 공격 포인트가 이거란 걸 알지. 왜 섭섭합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왜 실패합니까? 내 중심 아닙니까? 불교는 뭡니까?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해탈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단 종교예요. 그러니까 뉴 에이저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예수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 지금 프리메이션은 내 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능력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라고 하는 걸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동의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이 사단은 완전 문화를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 뭡니까? 이걸 가지고 완전히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정인으로 선 정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안 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이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안 통합니다. 오직 정인으로 될 것이다. 목사님들이 응답을 받으면요 교인들은 아무리 훌륭한 교인이라도 아무리 악한 교인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장로님들이 정거를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정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놀라운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지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게 되면 증거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말이죠 이것부터 찾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감남산에서 우리에게 모든 미션을 주셨다.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주셨다. 그게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보고마 여러분이 속지 말고 증거를 가지고 나가라. 속지 말고 증거를 붙잡아라. 우리가 한국 교회도 싸울 거 없습니다.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 장모님들의 산업이 속지 말고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근본치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치유부터 하세요. 그러면 증거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자격이 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증인입니다. 자꾸 속으니까 안 속으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저는 교회 일국 군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모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고요. 싸움 많이 하고 말 많아요. 진짜입니다. 노다에서 원래 무식한 것들이 말이 많거든요. 아주 말이 많거든요. 중도 땡중이 말이 많아요. 고성들은 말 안해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짓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 우리 교회는 경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전도 어렵다. 거짓말해요. 이게 사단의 소리거든요. 좋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완전히 전동음도 매기했는데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졌어요. 저는 이 언약 딱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증인으로 불어졌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요. 이런 건데 교회에 다 얘긴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람 모이는 부산중앙교회 제가 전도사로 간 거예요. 부산 사람은 다 압니다. 부산중앙교회 이라면 정말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일단 서울대 출신 아니면 당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서울대 도문회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말도 많고 똑똑하고 영적으로만 죽어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간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저 훌륭한 사람들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라야만 바뀐다. 제 생에 부산중앙교회에서 제가 최고 응답받았거든요. 거기서 내가 성경에 있는 전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이 속으면 큰일 미국에는 마귀들이 총집길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귀라도 미국 가서 놀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비가 센터라. 이 동네가 교회 죽이뿌리고 목사 죽이뿌리고 장로 죽이뿌면 끝이라. 그렇잖아요. 거기서 막 뉴 에이지 본부 크루에이지 본부 다 미국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통합종교 모든 단체들 전부 미국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히 마귀 총집합소라. 영안을 뜨고 여러분이 속으면 큰일 납니다. 가능하면 장로인들 교회 가시면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허감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목사님들은 속지 마시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하고 자꾸 속으면 사람들을 말해 속아 부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내가 한 데가 우리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제일 싸움만 하는 게 동성교 나 이 순간에 싸움하는 교회만 가야 돼. 동성교 이것때리 교인인지 마귀인지 얼마나 싸우는지 모였다면 싸워요. 사람이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게 뭔 교회냐. 우리가 왜 이렇게 마귀신 부름하냐. 증거를 보이는 거다. 답은 없어. 증거를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복음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전도학교요. 전도학교를 만들어서 교인들 가운데는 알국들도 있습니다. 교인들 가면 제자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내서 이 지역 살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빼고 공단 한 군데에서만 제가 제자 300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은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고 이 은약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은약 가지고 모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직자 두 명만 있어도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이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회를 이 속으로 정인입니다.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치유가 되는 정인입니다. 저는 한국 당 미국 당 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 교회 치유 다. 우리가 한국 에서 가장 강하게 말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치유 다. 교회 치유 돼야 돼요. 그렇죠. 미국 가장 급한 게 뭐냐 교회 치유 입니다. 여러분 근본 치유 의 정인 으로 쓰시라. 오늘 여기 오신 장노 님들이 은약 딱 잡으세요.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정인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정인으로 교회 치유 정인 되겠다.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 응답이 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옵니다. 삼천 제자가 이릅니다. 교회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속지만 아니한다면 흑암새를 꺾이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순서입니다. 반드시 일으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서 성취가 돼요. 우리 문제는 속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핍박자를 전도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됐어요. 이게 초대교회 였습니다. 속지 마세요. 환란 일어났는데 속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4등인 12장 보면 핍박 일어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시오. 여기에 주역이 되라. 다른 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교회 치유의 주역이 되라. 근본 치유의 주역이 되라. 다른 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치유되는 주역이래요. 은약 딱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은약 잡았거든요. 교회들이 다 죽어가구나. 장노님들이 다 죽어가구나. 잘못 본 거 아닙니다. 교인들 다 죽어가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이들을 살리는 거다. 밖의 나 전두환은 두 번째라. 이를 살려내야 되죠. 그렇죠. 은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교인 살려야 된다니까요. 다 죽어 있어요. 전부 사단의 신부로 하고 있는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 그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장노님 정신질의 분 한 분만 계시면 허감 다 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흔들려도 목사님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속지 마세요. 완전히 이 허감새를 꺾는 은약 붙잡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와 보여요. 두번째입니다. 세상 치유하세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현장 치유지요. 이걸 누가 막 씁니까? 오늘 밤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걸 은약으로 붙잡으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성전 미문의 안전벨이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육심만 세운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는 예수 그래서 이놈아 걸어라. 여러분이 치료를 해버리면요. 역사를 해버리면요. 역사를 해버리면요. 이건 몸만 꽂힌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치유해버린 거예요. 좀 세밀한 건 저녁에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세 가지 꽂힌 게 아니라 일단 치유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은 교회 치유의 주역이 되시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들 속지 마시고 장모님들 속지 마세요. 어저켓으면 로크펠러 어머니가 로크펠러 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교회 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너는 교회 가서 기도만 해라. 너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라. 너는 돈 벌어서 미국 보고만 해라. 그 대신 교회 가서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그것만 했는데 역사를 해버리면요. 이제는 미국의 정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 집중해서 정거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치유해야 됩니다. 사도인제 8장 사도인제 8장 영적인 것을 치유하고 나니까 육신의 치유도 따라서 보금으로 치유하고 난 뒤에 영적 치유하니까 육신은 치유되는 게 따라해내버렸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 땅에 쫙 깔려있습니다. 이걸 치유해버린 겁니다. 4등의 19장 8절 20절 이걸 치유해버린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이 되라.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 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치유의 주역이 되고 현장 세상 치유의 주역이 되어버리면 역사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부러 찾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장노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심각한 병든 사람 불러다가요. 진짜 한번 말씀 집중해보세요. 그리스도 집중하면 성전, 문의 안전, 안전 배기는 나쁘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대화 안되는 사마리아에 귀신들 인자 치유하고 병고치고 나니까 역사가 나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시대 치유입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당에 꼭 필요한 거죠. 이 시대 치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 시대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 병이 와 있으니까 영적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로마서 16장 사람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면 계약을 붙잡아라. 다른 것은 다 내버려야 됩니다. 이면 계약 확실한 것 붙잡아라. 이면 계약 붙잡는 방법이 뭡니까? 이걸 봐야 이면 계약이 보여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오래된 영세 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만 보자고 계속 기도해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16장 17절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깐요. 내 신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그 어려움은 어떻게 잘 이겼을까요? 이때부터 나의 전도라는 게 나와요. 렘넘트에게 나의 전도같이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해석이 달라져요. 자, 해, 달, 별이 절이라는 세계보고말을 요새 무잡았기 때문에 애국하는 길이 찬스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감옥 가는 거기에 찬스의 길이 되는 겁니다. 바롱을 만나러 가는 길이 찬스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의 사업이 이 속으로 들어가라. 끝납니다. 정인 이 축복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니까 전의하기에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역사 일으킬 시간보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니, 군데군데 보니까 렘넘트도 일어나고 젊은 층의 목사인들도 일어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싸움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유일하게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경제 치유입니다. 자, 치유의 비밀 뭘 각인시키란 말이냐 이게 치유되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뿌리를 바꾸란 말이냐 이렇게 뿌리면 치유돼요 그렇죠 뭘로 각인시키란 말이냐 하나님이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언약을 각인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잘 보세요 한 자씩만 쓰겠습니다 뭘 뿌리내리란 말이냐 감남산의 언약으로 뿌리내려 어떤 체질 말이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체질 도대체 뭘로 각인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으로 각인되어야 되느냐 뭘로 뿌리내려야 되느냐 소명으로 뿌리내려 그렇죠 어떤 거로 체질 되느냐 사명으로 체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찾아다 가는 겁니다 치유를 납부립니다 여러분 절대 희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미국이 치유되도록 그냥 붙잡으세요 자 뭘로 각인되어야 되느냐 당연한 걸로 뭐로 뿌리내려야 됩니까 필요한 것으로 뿌리내려 어디에 헌신하고 체질 되어야 되느냐 절대적인 것을 붙잡는 것 그렇죠 이게 1절 3절 8절입니다 각인이 뭐냐 1절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겁니다 뭘로 뿌리내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립니까 뭘로 체질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정인 이래서 허감을 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로 각인됩니다 일심으로 뭐로 뿌리내립니까 전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지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뭘로 각인됩니까 오직으로 무엇으로 뿌리내립니까 유일성으로 어떤 체질로 갑니까? 재창조의 축복으로 자 어떻게 각인됩니까? 24로 어떻게 뿌리내립니까? 25로 어떻게 체질로 되어집니까?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이 쓴 것은 무슨 내용인고 하니까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단어를 무시하면 삶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으로 체리 되어버리실 때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몇 달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목사님들이 어려울지라도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언제나 잡고 있으면 증거가 버려요 증거가 버려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 힘들게 살아도 장도님에게 증거가 버리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도 살리게 돼요 절대 속지 마라 치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치유가 여러분의 절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은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응답이 다 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달라고 안 했는데 와요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마시 뛰는데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 살린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마지막 강의를 가지고 마무리 짓고요 지금부터 이제 응답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보셔야 됩니다 저는 혼자서 각오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약 붙잡고 간다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수용하고 나는 은약 붙잡고 간다 모든 문제 와도 이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약 붙잡고 간다 그리고 정인으로 설 것입니다 앞으로 뭐냐 여러분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살릴 시간표가 왔고 미국 살릴 시간표가 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치유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치유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미국 살려야 되겠는데 시대 치유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속지 않도록 오직 은약 붙잡고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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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